안녕하세요. 저는 전현규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 2부에서 로스쿨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2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오늘 겨울방학에 두 달 반 동안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기 중에 학점 관리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 준비 과정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라서 그에 비해 좀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제 시간이 끝나고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Q&A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설명 들으시려면서 살짝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 질문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로스쿨 생활이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1학년 때는 저희가 민영원이라고 하는 기본 3법을 위주로 법학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가 될 텐데요. 1학기에 벌써 기본 3법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수강을 하게 되고 선택법을 한두 개 정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남은 기본 3법에다가 저희가 후사법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변시에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의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학년 때 그러니까 기본 3법이 거의 끝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별로 커리큘럼의 차이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에도 후사법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수강을 하게 되고 당장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이 공직적으로 로클럭과 검찰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잘 봐야 될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1과목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민재실과 검찰실무 2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생각만큼 3년이 굉장히 짧고 타임라인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걸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행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에 입학을 하시면 바로 6주 뒤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죠. 로스쿨 처음 입학했으니까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는 선배들이랑 알아가고 약간 동기들이랑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남으면 정말 1, 2주가 훅 가는데 그러고 나면 당장 한 4주에서 5주 뒤에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4주 동안은 내가 충실하게 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수업 복습을 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바빠서 이제 사례형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해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4월에 들어서서 이제 정말 중간고사를 한 주에서 두 주 앞두고 사례형 답안지를 처음으로 작성하게 되는 친구들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학의 두 달 반 정도를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중에 선행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달성하시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개월 반 남짓의 시간에 여러분이 민영원의 기본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법을 위주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빠르게 한 바퀴를 돌려야 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례형을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달성하려는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내가 그냥 민법을 한 바퀴 돌려보겠다는 목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연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법을 한 바퀴 돌리면 1학년 1학기에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굉장히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번 방학 때 적어도 내가 이것만을 해야 된다. 라고 목표를 대신 세워드린다고 하면 저는 단연히 여러분들이 민법을 위주로 해서 사례형 답안지 작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게 이번 방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형 풀이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 사례형 답안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2014년 12월 법전협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이제 사례형을 보시면 지금 한 8줄 정도로 간략하게 여러 게임의 참가자들이 나와서 서로 계약을 막 맺고 소위 법률 행위라는 것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사법 사례형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계약상 청구를 했을 때 그 계약상 청구에 따라 무슨 돈을 받거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 답안지를 푸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간략하게 3단계로 나눠보면요. 먼저 쟁점을 탐색하거나 그 쟁점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8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케이스지만 여기에 같은 경우에 지금 4가지의 쟁점이 나와요. 비법인 사단의 권리능력,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 숙권 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무권대리인지 이 4가지 쟁점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쟁점을 찾아내는 게 사례형 풀이의 시작입니다. 만약 내가 탐색한 쟁점을 잘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충실히 읽고 암기한 학설과 판례의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사안을 내가 선택한 입장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것까지가 사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사례형이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께서 이제 법학을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2번과 3번보다는 저는 1번을 굉장히 잘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쟁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패해버리면 그 해당 쟁점의 배점에서는 아예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가 가져온 문제가 20점짜리 문제인데 내 쟁점이 4개니까 각각의 쟁점을 5점이라고 치면 내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논문처럼 서술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을 아예 빼먹어버리면 이제 그 순간 그 4개의 쟁점을 정말 대충이라도 쓴 사람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사법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쟁점을 찾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사례형 답안지 작성의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처음에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 그 사례지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서에도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술려 있어요. 사법고시라든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그 해당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그냥 해설만 보고 아 답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마치 수학 문제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형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례형을 많이 풀려고 하는 게 제가 매번 통글로 한 시간을 잡고 정말 줄글을 전부 다 써내려가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법학 공부 초기에는 쟁점을 찾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제가 찾아낸 쟁점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 목차를 작성하고 그 목차들에 대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보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 일단 당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서너 시간을 추가적으로 복습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은 이 사례형 풀이를 즉각적으로 연습해보는데 쓰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글을 쓸 필요는 없느냐 하면 1, 2주에 한 번 정도는 통글로 사례형을 작성하는 연습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례형을 정말 풀로 다 써보는 게 상당히 혼자서 하기 귀찮은 과정이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례형을 써보는 스터디를 하시면 꾸준히 사례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매번 통글을 쓸 필요가 없이 목차를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약간 막연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네요. 그 PPT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로 제가 실제로 간략하게 목차를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 구상을 한 건데 이렇게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1시간짜리 사례형 문제를 푼다고 하면 한 15분 정도를 목차를 잡고 45분 정도는 나머지 글을 쭉 써내려가는 데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서를 읽고 조금씩만 시간을 짬내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그날에 배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를 하나 정도 골라서 간단하게 목차를 작성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이 내용을 내재화하고 사례형을 하는 훈련을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학기 중에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기 중 학점 관리에 있어서도 전략 수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6주 정도가 지나면 바로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과목마다 교수님들께서 정말 읽으라고 하시는 자료도 너무 많고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약간 양압에서 짓눌리게 돼요. 항상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고 좀 멘탈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시험을 치게 되는지를 좀 과목별로 미리 숙지를 하고 좀 각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준비를 할 수 하면서 좀 공부하는 양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막연한 게 당연히 학교마다 다르고 그 학교에서도 어떤 과목을 듣는지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학점관리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공통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걸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교수님들 기출 문제를 굉장히 일찍부터 풀어보면서 좀 시험 대비 전략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나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지 사례집을 풀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많이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슨 소리인지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의 경우에 그냥 거칠게 예시를 드리면 저 같은 이제 민사법 사례형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스타일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를 이제 어렵게 쟁점들을 한 6, 7개씩 숨겨두고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문제 자체는 무난한데 이제 쟁점을 못 써야 될지는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 대신에 하나하나의 쟁점을 정말 충실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답 자체를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쟁점과 답을 맞추는 것 자체를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답안지의 구체성이나 풍요성은 좀 포기를 해도 점수를 받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어차피 쟁점 자체를 못 찾아서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중의 사례집으로 주어진 사례에서 쟁점을 빠짐없이 추출하는 훈련을 하시고 결론을 정확하게 내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시험은 정말 특정 쟁점에만 내가 몰입을 해서 시간 관리를 실패하면 그 시험을 완전히 망할 수가 있으니까 좀 타임어택식 시간 제거 푸는 연습에도 좀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쟁점을 써야 되는지는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열심히 듣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수업하신 내용과 교과서 그리고 시중 사례집 등을 이제 골고루 참고를 해서 내가 써야 되는 쟁점에 의의, 요건, 효과, 판례가 있고 또 거기에 교수님께서 더하신 독창적인 견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말 한꺼번에 정리한 요약자료를 만들고 그것들을 달달 외워서 시험에서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이건 제가 2학년 1학기 수업 때 만들었던 자료를 직접 첨부를 했는데 형사소송법 자료고요. 이 수업, 제가 들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OX를 한 5, 60문제를 내시는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 그리고 OX 퀴즈에서 좀 판례의 결론들을 빠르게 빠르게 떠올리는 게 중요해서 정말 조금은 대충 어떤 판례인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 줄 이내로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한 5, 600페이지짜리 책에 있는 판례들만 다 모아서 한 10페이지 내외로 압축을 했던 건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수업, 학점을 대비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요약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시중 사례집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 기출 문제를 미리 보고 교수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시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으면 내가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뭐 자료를 만들었을 때도 어떤 걸 위주로 자료를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막연함을 덜고 좀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방학 중의 선행학습에 있어서는 기본서의 내용을 물론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답안지 작성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면 학기 중에 로드를 상당히 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학기 중에 있어서는 교수님들 기출 문제를 아끼지 말고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여러 번 풀어보면서 좀 과목별로 출제 스타일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빠른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출 문제들을 요즘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출 문제를 제가 다시 진도별로 좀 정리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이 그 진도를 나가면 그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번만 푸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번 이상 반복하면서 내가 좀 계속해서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계속 구상한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 관리나 공부에 대해서 그 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기 중에는 민영원 공부 비중이 한 6대, 3대,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의식했던 건 아닌데 Q&A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길래 그냥 넣어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학 중 선행학습을 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앞 진도에서 밀리면 앞에 거를 일단 버리고 현재 수업하는 내용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복습할 게 많으시니까 이제 앞에서 복습이 좀 밀리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은 좀 소홀히 하고 약간 그리고 계속 밀리는 진도를 따라가려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놓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뒷부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진도가 밀리면 일단 앞에 거 버리고 현재 수업하는 내용이라도 충실히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멘탈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력을 절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 능률을 올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로스쿨 생활에서는 실제로 스터디가 굉장히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형을 통글로 쓸 때도 혼자서 그냥 내가 일요일마다 사례형을 풀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그런 친구분들을 한 서너 분 모아가지고 매번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식으로 사례형을 쓰면 훨씬 강제성을 높일 수 있고요. 아침에 학원에 10시까지 나와서 좀 예습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신 원우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좀 아침 출책 스터디를 짠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방학 중에 선행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쿨 공부가 학교 때와 달리 좀 100%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되돌아보면 다른 분들도 모두 미완성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례형 답안지를 어떻게 하면 쓰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 조금 더 막연함을 버리고 좀 공부에 효과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과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인데요. 이 재판연구원이랑 검찰 모두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선발 절차에 필요한 과목들의 수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있고요. 민사재판실무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이제 연수원에서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이 전국 로스쿨에 각자 출강을 하셔서 공통된 내용으로 수업을 듣고 기말고사를 모든 전국에 있는 로스쿨이 공통된 내용으로 시험을 치게 돼서 전국등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전국등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에서 검토가 돼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로클럭 본시험을 3학년 2학기에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3학년 2학기 한 11월쯤에 선발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본시험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민제시일이 제일 중요하고 형제시일과 학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민제시 결과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 통설이고요. 이제 검찰 선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연구원이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2학년 2학기에 검찰실무 1과목을 수강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검찰실무 1과목 성적을 가지고 2학년 겨울방학 때 2주간 검찰심화 실무수습이라는 걸 나가게 돼요. 거기서도 시험을 보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수강하게 되는 검찰실무 2과목까지 그 두 개의 성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서류전형을 내셔야 돼요.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해서 본시험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검찰 본시험과 2박 3일 합숙 면접을 통해서 한 12월 초 정도의 이제 검찰 선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경우에도 일단 학점과 검찰실무 1성적을 잘 받아서 검찰심화 과정에 선발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본시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검찰실무 2랑 겨울방학 때 나간 검심에서의 성적이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인데요. 민형 공 세 과목을 각각 선택사례 기록형의 세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법의 경우에는 사례형만 있고요. 그래서 1660점 만점으로 4과목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민사법의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형제실이나 민제실 과목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학년 때 시중의 선택형 문제집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부터 변시화의 병행을 좀 의식하시는 것보다는 민사법 중심으로 학점 관리를 충실하게 해서 사례형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현실적으로도 변호사 시험과의 병행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생각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5분 정도 시간 가진 뒤에 이제 윤동환 선생님과 같이 실시간으로 Q&A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